첫 번째 문장 이렇게 써 있어요 It started 과거 시지에 쓰인 거 보이시죠? It started snowing two days ago 날씨 같은 거 얘기할 때 보통 it 이라는 별 의미 없는 주어를 씁니다 그것은 이라고 읽지 마시고요 그냥 날씨 얘기하나 봐 또는 뭐 시간 얘기하나 봐 그럴 때 이런 it 이라는 걸 쓴대 어쨌건 snowing 눈이 내리는 것 시작했어 언제죠? two days ago 과거 이틀 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눈이 내리는 중입니다 It is still snowing 여러분 여기는 무슨 시제가 보이죠? 현재 진행 시제가 보이고 있네요 이틀째 되는 날 이 사람이 창밖을 보면서 지금도 내리는 중이네 여전히 내리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에도 눈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을 해보면 이틀 전에 또는 뭐 3일 전에 시작을 한 눈 내리기 시작한 그거부터 과거에 시작된 눈 내리는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 우리 영어로 한국어로 먼저 해볼까요? 야 3일째 눈이 계속 내려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3일째 눈이 와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3일째 눈이 내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지난 과거 3일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쭉 해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바로 쓰는 시제가 여기 has snowed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완료라는 시제예요 정리해보면요 과거에 시작된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질 때 쭉 뭔가 해왔다라는 영어 표현 말할 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공식대로 말을 하래 공식은 보다시피 has, have 동사 아시죠? 그 동사가 앞에 먼저 와야 돼요 이때 주의점은 얘가 가지다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가 공식입니다 have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눈 내리다라는 snowed 이 동사 표현 보시면 왜냐면 ed가 지금 붙어있는데 과거 시제가 아니라 여러분 동사의 3단 변화에서 동사 원형 나오고 과거 시제 동사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과거 분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과거 분사를 여기 써준 거예요 그래서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이런 모습으로 써주면 이게 바로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되고 눈이 내려왔다 어떤 일이 계속해서 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때 문장에 보시면 이렇게 3일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또 for라는 표현과 같이 나오고 있죠 이 for는 동안이라고 해석합니다 3일 동안 눈이 내려왔어 이게 바로 현재 완료다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동사의 필수와 함께 involve